힘 겨루기 옛날에 힘이 아주 센 박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황소와 결화도 이길 거라고 소문이 날 지경이었지요. 아닌 게 아니라 박보는 일찍이 자기보다 더 힘 센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조랑말을 끌고 부거를 실어 나르며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원산까지 조랑말 두피를 끌고 가서는 부거를 잔뜩 싣고 도로 서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원산을 다녀오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군데군데 주막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막에 마방이 따로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말에게 여모를 써주고 또 잠을 재워주는 마곡간을 마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보가 다니는 길에 주막에서는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쩔쩔매는 신용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박보가 워낙 힘이 샌대다 심술이 사나워서 자칫 그의 비위를 거슬렸다가는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막집에서는 박보가 올만한 날짜가 되면 의뢰 그가 잘 방과 마방을 따로 깨끗이 비워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웬 낯선 조립둥이가 말 두피를 끌고 그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도 없이 대뜸 박보의 마당에 자기의 말들을 메어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 마누라가 깜짝 놀라 아이고 저 손님 큰일 날 짓을 하네 거기에 매지 말고 어엿단 마방에 매시오 하고 꾸짖듯 소리쳤지요 아니 왜 그러오 조립둥이가 영문을 몰라 물었습니다. 그 마방이 누구 마방인데 함부로 거기에다 말을 맨단 말이오 박보도 모르오 괜히 그러다 혼줄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딴 데 매시오 박보가 누구요 장사 박보지 누군 누구란 말이오 난 그런 사람 모르오 나도 손님이오 내 돈 주고 밥 싸먹고 말죽 싸먹이고 하는데 깨끗한 빈 마방을 놔두고 어디에 말을 매란 말이오 나는 그렇게 못하겠소 초립둥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끝내 그 마방에 자기가 끌고 온 말 두 마리를 메어 놓았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드디어 박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랑말 두 마리를 끌고 마방에 들어가려다 말고 벼랑간 도대체 어느 놈이 남의 마방에 함부로 말을 메어 두었어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초립둥이의 말들의 고삐를 풀어서는 손바닥으로 말 엉덩이를 때리며 쫓았습니다. 그런 뒤 그 자리에는 자기의 조랑말들을 메어 놓았지요. 그러나 초립둥이는 쎄다 달단 말도 없이 달아난 말들을 도로 붙잡아 다른 마방에 메어 놓았습니다. 참는 눈치였어요. 옛적에는 먼 길을 다니려면 모두 간발을 하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긴 무명배 조각으로 발을 이리저리 감싸는 것을 간발이라고 하는데 저녁때가 되어 주막에 들면 을에 그것을 끌러서 손수 빨았습니다. 그리고 뜨뜻한 부뚜막 위에 널어두면 밤새 말라 새벽녀키면 또 그것으로 간발을 치곤 했답니다. 각보도 마른 이미 마방에 메어 놓은 터라 이제는 간발을 빨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립둥이가 마침 부엌에서 마침 부엌에서 아궁이에 장작볼을 지펴가며 말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립둥이는 앉은 채로 말뚱만한 장작개비를 마치 삭정이처럼 전혀 힘도 들이지 않고 뚝뚝 분질러서 아궁이에 던져넣곤 했지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도끼로 찍어도 힘이 들텐데 그는 맨손으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박보는 속이 뜨끔했지요. 아무래도 조립둥이가 여간 내기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뒷곁으로 돌아가서 장작개비를 한 깊이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립둥이처럼 두 손으로 부러뜨리려고 해보았으나 그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거 큰일 났는데 박보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먼저 심술을 부려놓았으니 만일 조립둥이가 힘겨루기를 하자고 덤비면 꼼짝없이 그 힘에 눌려 죽을 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박보는 얼른 한 꾀를 냈습니다. 그는 시체미를 떼고 도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여물솥에서는 말죽이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립둥이가 고무래로 그것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래야 여물죽이 고루고루 잘 익거든요. 그때 박보가 어허 고무래로 저어서 여물이 잘 익는가 하고 아는 재를 냈습니다. 뜨거운데 고무래로 졌지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오? 조립둥이가 물었습니다. 그까짓 거 이렇게 저으면 고만이지 뭐. 박보는 큰 소리를 치며 팔뚝을 걷어붙이고 맨손을 그 들끓는 여물죽 속에 넣어서 휘휘 내져었습니다. 불에 댄 듯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안간힘을 다해 참으며 그것을 다 접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손을 빼냈습니다. 조립둥이는 놀란 듯 자기도 손가락을 살그머니 여물죽 속에 넣어보았습니다. 순간 그는 어뜨거라 하며 얼른 손가락을 빼내버렸지요. 그는 속으로 저렇게 들끓는 여물죽을 마음대로 휘저으니 과연 박보가 장사는 장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박보 앞에 꼼짝도 못했지요. 그러나 박보는 그때 그만 한쪽 팔이 화상을 입어 오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립둥이와 힘겨루기를 해 목숨을 잃지 않은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힘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달 때문에 놀란 호랑이 옛날 옛적 금강산 어느 산골짜기 시내가에 소달이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흘러 흘러내리는 그 산골짜기는 수달이 살아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시냇물에는 송어 은어 피라미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또 돌바닥 밑에는 가재들이 납작 엎드려 있어 수달은 그것들을 마음대로 잡아먹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달에게도 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달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울이라는 비로봉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 나는 언제나 저 높디 높은 비로봉에 올라가 온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볼까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나 밤낮 이 산골짜기에만 묻혀 살다니 내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수달은 이따금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달은 마침내 큰 용기를 내어 비로봉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포근하고 따스한 봄이라 온 산에는 진달래꽃이 붉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또 쨍족 쨍족 삐호르 삐호르 하고 나뭇가지 사이로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봄날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야 경치도 좋네 수달은 사뭇 눈을 휘둥그렇게 굴리며 주위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너덜 수달은 기울라 이윽고 비로봉에 올라섰지요. 수달은 감격해 숨찬 줄도 모른 채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온 세상이 바로 한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소원을 이룬 수달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이리저리 먼 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바로 비로봉 아래 호랑이가 한 마리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아마 배가 몹시 고파 먹이를 찾으러 나선 길인 듯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머리 위에 수달을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비로봉을 향해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달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만일 호랑이가 비로봉 위에 올라오면 수달은 꼼짝없이 호랑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높은 봉울이라 어디로 달아날 틈도 없는 터였지요. 그러나 수달은 얼른 한 꾀를 내었습니다. 문득 호랑이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수달은 갑자기 비로봉 위에 떡하니 버티고 선 채 내 이놈 호랑아 마침 잘 나타났구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느님이 내려보내신 몸이신데 너희 호랑이들이 땅 위에서 워낙 못된 짓을 많이 한다기에 모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참이다. 내놈도 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냉큼 한 입에 집어삼킬 테니 알겠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머리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처럼 우뚝 서있는 수다를 보자 간이 콩알만 해졌습니다. 호랑이는 미쳐 거기에 수다리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비로봉 위에 올라가 어슬렁 어슬렁 바람이 났을까 하는 참이었는데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무 뜨거워라 하고 혼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살길은 오직 달아나는 것뿐이라 한동안 정신없이 다른 박지를 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문득 산토끼와 마주쳤습니다. 아니 호랑이 아저씨 어디로 그다지도 급히 달려가시나요? 토끼가 의아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말게 나 좀 살려줘 비로봉 꼭대기에 하늘에서 호랑이 잡아먹는 귀신이 나타나 야단이라네 호랑이가 사모 스물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토끼는 오히려 호랑이 아저씨도 참 귀신은 무슨 귀신 또 속았네요 저 산골짜기 냇가에 사는 수달도 모르세요? 빨리 나랑 같이 도로 그리로 돌아가서 그 수달을 잡아먹어요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수달이라고? 그럴 리가 있나? 수달이 어떻게 비로봉까지 올라갔단 말이냐? 갈테면 너 혼자 가봐라. 호랑이는 여전히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겁도 많으시네요. 그럼 우리 서로 꼬리를 메고 함께 가보면 될 게 아니에요? 토끼가 또 이렇게 조르자 그때서야 호랑이는 마지못해 토끼와 서로 꼬리를 메고 도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수달은 아슬아슬하게 호랑이를 쫓아버리고 이젠 살았다 싶어 마음을 놓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호랑이가 토끼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수달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수달은 또 꾀를 내어 너 토끼 아니냐 오냐 마침 잘 오는구나 네 하라비는 죽은 호피를 천장 바치더니 너는 산호랑이 한 마리를 바치려고 오는구나 어서 올라오너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호랑이였지요. 내가 속았네 이 토끼란 놈이 나를 꿰어 저 귀신한테 바치려 하는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겁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다니 호랑이는 이런 생각에 벼랑간 화들짝 산 아래로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토끼는 갈팡질팡 끌려가다 나무 그루터기에 걸려 그만 꼬리가 몽땅 끊겨버렸습니다. 토끼는 그 자리에서 뺑뺑이를 돌며 비명을 질렀지요. 그리하여 토끼 꼬리가 짤막해지게 된 것이랍니다. 호랑이가 물어온 보따리 옛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봄이 오면 가난한 산골 사람들은 을에 산나무를 캐러 가곤 합니다. 겨울에 양식이 떨어져 산나물로 남아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온 산에 진달래가 붉게 필 무렵 이었어요. 오늘도 순이 어머니는 또 아침 일찍 산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허리에 큰 보자기를 차고 하루 내 이산 저산으로 옮겨 다니며 갓 도단한 여린 산나무를 캐 모으는 것입니다. 고사리 두릅 취나물 비비추 깨촘 참나물 원추리 원추리 머위 같은 각가지 산나물들을 눈에 띄는 대로 캐어서는 허리에 찬 보자기에 넣고 납니다. 그렇게 산속을 헤매다 보면 찔레 덤불이나 가시나무에 찔리고 긁히고 해서 얼굴에 생채기가 나고 또 손등이 찢어지기가 일수였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르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이 어머니는 그렇거나 말거나 허리에 찬 보자기가 자꾸 부풀어 오르는 것만이 마냥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일을 끝내려고 눈코뜰 사이 없이 부지런히 산나물을 캐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나절이 지나자 순이 어머니는 불록해진 산나물 보자기를 풀어냈습니다. 이제는 뭉치가 커져서 머리에 이고 다녀야 한답니다. 순이 어머니는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잇고 돌아갈 채비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 큰 바위 밑을 지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순이 어머니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며 절로 발이 멈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귀엽기도 해라 고양이 새끼네. 순이 어머니는 얼른 산나물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뜻밖에도 알록달록한 털을 지닌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가 바로 그 바위 밑에서 저 혼자 노닥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 어머니는 그 고양이 새끼를 품에 안고 다정스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문득 집에 두고 온 순이가 떠오르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 어린 것이 배가 고파 칭얼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어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깜짝 놀라 휘딱 고개를 들고 바위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순이 어머니는 아 하고 비명을 내지르며 산나물 보따리도 내팽개친 채 갈팡질팡 산비탈을 굴러내렸습니다. 바위 위에 큰 호랑이가 한 마리 웅크리고 앉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호랑이는 지금껏 그곳에서 순이 어머니가 새끼를 어르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호랑이 새끼였습니다. 만일 순이 어머니가 제 새끼를 해치거나 데리고 가려고 했더라면 호랑이는 대뜸 바위에서 뛰어내려 덤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이 어머니가 워낙 귀여워해주고 다정스레 어루만지곤 하자 호랑이는 잠잣고 지켜보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정신없이 삶 밑으로 굴러내려오자 비로소 말문이 트여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그리고 아예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이윽고 집으로 돌아온 순이 어머니는 마치 꿈을 꾼 듯 했습니다. 호랑이가 뒤쫓아오지 아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잠이 깨어 방문을 열고 나온 순이 어머니는 갑자기 어 이곳 봐라 하고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 산에 버려두고 온 산나물 보따리가 살인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밤사이에 아마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그 산나물 보따리를 물고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은 없을까요? 호랑이도 자기 새끼를 이뻐해주는 사람은 해치지 않나 봅니다. 도깨비가 사는 집 옛날 어느 마을에 도깨비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 아래에 외딴 오막살이가 바로 그 도깨비집 이라고 소문이 난 집 이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군데군데 벽이 허물어진 그 오막살이는 아무도 살지 않은지 오랜 오랜 터라 어쩌면 그런 소문이 나돌 만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얘기로는 밤만 되면 그 오막살이에는 도깨비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어 와당탕 거리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자 방망이를 들고 나와서는 요술을 부린다고도 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고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면 금방 금 덩어리가 와르르 쏟아지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또 금방 은 덩어리가 와르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깨비들은 심심하면 괜히 심술을 부려 사람들을 잡아다 골탕을 먹이기도 한답니다. 공동묘지 같은 곳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혼을 빼놓기도 하고 밤새도록 길가 버드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하도록 해 온몸을 상처투성이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만 듣고서도 사람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그 오막살이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밤은 물론이고 한낮이라도 혼자서는 그 앞으로 지나다니기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은 사람들이 모여 내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혼자서 그 도깨비 집까지 갔다 오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엽전 열량을 주겠노라는 내기였습니다. 열량이라면 큰 돈이라 모두 탐을 낼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도깨비 집을 캄캄한 밤중에 혼자서 찾아간다는 것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참인데 그때 문득 한 젊은이가 내가 갔다 오리다 하고 큰 소리를 치며 나섰습니다. 자네 참말인가 그곳까지 혼자서 다녀오겠단 말이지 사람들이 리심쩍어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염려 마시오 사내 대장부가 그깟 도깨비 따위를 두려워 해서야 무슨 일을 하겠소 젊은이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옹 옳은 말씀이야 대장부라면 그만한 담력은 지녀야지 자 그러면 자네가 그 집에다 무슨 표시를 해놓아야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터이니 그러니까 이 장도칼을 가져가게 그 오막살이 마루에다 이 칼을 꽂아놓고 란 말일세 알겠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그 젊은이는 서슴지 않고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럼 당장에 다녀오겠소 하고 장도카를 받아들고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도깨비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바깥 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바지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걸쳐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한풍속 이었지요. 마을에서 그 도깨비 집에까지 가려면 논틀 바틀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다 조붓한 오솔길로 들어서면 드디어 그곳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장담을 했으나 막상 혼자서 밤길을 걷게 되자 젊은이는 슬그머니 무서워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만일 그 오막살이에 도깨비들이 득실거린다면 어떻게 하는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끝이 쭈뼛해지는 듯 했습니다. 도깨비집이 가까워질수록 젊은이는 점점 더 두렵고 불안스러워져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괜히 그런 내기를 한 것 같아 여간 후회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처럼 큰 소리를 친 터에 이제 와서 가다 말고 되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비겁자가 되어 무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도깨비들에게 붙잡혀 혼찌검이 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캄캄한 밤길이라 발을 헛디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면서도 마침내 젊은이는 그 오막살이 집에 닿았습니다. 시커먼 어둠 뿐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아마 도깨비들은 젊은이의 발자국 소리를 엿듣고 어디로 숨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는 온갖 두려움을 무릅쓰고 살그머니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마루바닥에 장도칼을 꽉 꽂아 놓았지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비로소 이제 살았다 하고 번개같이 바깥으로 뛰쳐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억새님이 등 뒤에서 젊은이의 두루마기 자락을 휘어잡고 힘껏 끌어 당겼습니다. 아마 도깨비들이 때를 지어 몰려든 것 같았지요. 젊은이는 소스라쳐 비명을 내지르며 허둥지둥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등 뒤에서는 더욱 힘껏 젊은이를 끌어 당겼지요. 젊은이는 길을 쓰고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쐬라 그만 기진맥진해져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도깨비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용기를 내어 도깨비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바로 마루 앞에 기절을 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은 흔적도 없고 젊은이의 두루마기 자락 위에 장도칼이 꽂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밤 젊은이가 당황한 나머지 마루 바닥에 제 두루마기 자락이 걸쳐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위에 장도칼을 꽂았던 것입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장도칼이 바로 도깨비였는지도 모릅니다. 돼지꿈 이야기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사는 세 사람이 밤사이에 우연히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바위만한 큰 돼지가 한 마리 꿀꿀거리며 나타나는 돼지꿈 이었습니다. 어허 그거 참 괴이한 꿈이로다. 웬 돼지가 나타나 내 꿈을 어지럽혔을까. 아침에 잠을 깬 김서방은 아무래도 그 꿈이 찜찜해 이웃 한 이서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보게 간밤에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하고 이서방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슨 꿈인데 그러나 이서방이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큰 돼지가 한 마리 나타났단 말이네. 아이고 이 사람아 나도 바로 그런 꿈을 꾸었네. 돼지 꿈을 꾸면 옛날부터 횡재를 한다는데 우리 점쟁이라도 찾아가 물어보지 않으려나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거 참 신통한 일이네 그려 점쟁이 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김서방도 얼른 맞장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웃한 박서방이 찾아와 나 좀 보세 자네들만 사람인 줄 아나 나도 돼지 꿈을 꾸었다네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선걸음에 그 마을에 사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꿈 풀리를 하려는 것이지요. 먼저 김서방이 지난 밤에 돼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고 점쟁이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꿈을 꾼 것이었지요. 오늘은 어디에 가든지 배불리 잘 얻어먹겠군.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돼지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그 꿈을 꾼 이서방이 말했습니다. 퇴근 오늘 새 옷을 한 벌 얻어 입게 꾼 그려 점쟁이가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 밤에 똑같이 돼지 꿈을 꾸었는데요. 이번에는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흑봉 흑봉 이러고 조심하게나 오늘은 어디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게 생겼네. 하고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금방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져. 아니 무슨 해몽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 같이 돼지 꿈을 꾸었는데 어째서 한 사람은 배불리 얻어먹고 또 한 사람은 새 옷을 한 벌 얻고 저만 몹시 두들겨 맞는단 말입니까? 하고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돼지란 놈이 처음에 꿀꿀거리면 먹이를 주지요. 예? 세 사람은 똑같이 대답했지요? 그래도 자꾸 울면 어떻게 하겠소? 그때는 아 추워서 그러는가 싶어 마른 볏짚을 수복이 넣어주지요? 예? 그런데 그래도 또 꿀꿀거리면 세 번째는 주인도 화가 나서 이놈의 돼지 하고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패겠지요?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럴듯한 해몽이었던 것입니다. 4만 년을 산 사람 아주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하루 세 끼 밥을 먹기가 힘든 처지였지요. 어느 날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남편이 남편이 걱정을 하니까 이것이라도 팔아다가 쌀을 사오십시오. 하며 아내가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까지 팔아서 살아야 하는 자기 신세가 한심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잘라준 머리를 들고 장으로 떠났습니다. 가면서 문득 이걸 팔아서 쌀을 사와봤자 그 쌀은 곧 떨어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팔 것도 없을 테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머리를 판 돈으로 총을 한 자루 사왔습니다. 그 총으로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것을 팔아서 쌀을 사면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쌀을 사오기만 바라던 아내는 총을 사들고 들어온 남편을 보고 짜증을 부렸으나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그 총을 들고 매일매일 사냥을 나갔습니다. 꿩도 잡고 노루도 잡고 사슴도 잡아다가 반이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남편은 사냥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해지는 사냥을 사냥을 하다가 들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그 총을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인이 총을 달라는 게 하도 이상하여 꿈속에서도 그렇게 물었지요? 저는 당신처럼 사냥하는 포수에게 맞아 죽은 몸입니다. 누구도 내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육체는 썩어버렸으나 내 혼은 남아서 이렇게 떠돌아 다닙니다. 아직도 편안히 쉴 곳이 없어 돌아다니니 당신이 나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포수는 그 꿈에 본 여인이 알려준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뼈들이 있었지요? 포수는 그 뼈들을 자루에 고이 넣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시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포수는 마음이 흡족하였지요. 그 후로 포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사냥을 사냥을 나가면 수확이 많았고 더구나 호랑이나 사슴을 많이 잡을 수 있어서 얼마 안 되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옛날에 어려움을 모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들도 늙었어요. 포수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죽을 생각을 하니 슬프고 억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하시겠소?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은지 아니면 저승으로 가고 싶은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포수가 간절하게 말하자 여인은 무엇을 잠깐 생각하더니 집신 세 켤레와 밥 세 그릇을 정성껏 차려서 당신이 사는 동네에 제일 높은 곳에 가서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당신을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를 만날 것인데 그에게 그 집신과 음식을 주면 당신을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날 그 포수가 꿈속에 만났던 여인의 말대로 준비해서 동네에서 제일 높은 동산 위에 가서 빌고 있을 때 어떤 허름하게 차린 사람 셋이 나타나더니 배가 고프다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밥을 주자 그들은 맛있게 먹고 나더니 먼 길 노느라고 신발이 모두 헤졌다고 하면서 집신까지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 그 포수는 이 세상에서 사만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만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저승세계에서는 사만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걸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를 찾을 생각을 해냈을 때는 그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승사자는 그 사만이를 찾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저승에서 여러 사자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만이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기 위하여 수칠 냇몰에 씻었습니다. 한참 수칠 냇몰에 씻는데 마침 한 노인이 그것을 보고는 참 오래 살다 보니 별놈들 다 보겠구나 내 세상에서 사만 년이나 살았으나 수칠 냇몰에 씻는 놈들은 처음 이로군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옳지 저 사람이 사만이로구나 저승에서 온 사자들은 곧바로 그를 저승으로 데려가 버렸답니다. 잘 맞추는 사람 옛날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름이 도리였고 다른 친구는 두째비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어린 시절에 불리었던 이름입니다. 두째비는 양반 출신에 부모를 두었고 도리의 부모는 평민 태생이었습니다. 두째비는 재주가 많았지만 도리는 어수룩하고 착하기만 했습니다. 두째비는 두째비는 도리에게 자주 짓궂게 굴었으나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공부를 모두 끝마쳤을 때 두째비가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양반 출신이 아니더라도 괜찮아 내가 널 출세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두째비는 이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가 애지중지 아끼는 검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아들이 검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들을 때리기라도 할 듯이 크게 노여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님 제게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친구는 무엇이든지 척척 알아맞히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도리네 집에 가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째비의 아버지는 도리를 불러 이렇게 물었지요. 내 검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과연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 도리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라고는 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 입증해 보였습니다. 두째비의 아버지는 그에게 상금을 주며 뒤를 돌보아 줄 것을 약속하였지요. 바로 이 무렵 중국 황제의 옥세가 분실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황제는 조선의 임금에게 조선의 무엇이든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이 담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두째비의 아버지는 임금에게 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지요. 먼저 그를 시험해 보아야겠다. 하고 임금이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도리를 데려오자 임금은 잠겨져 있는 작은 보석 상자를 가리키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알아맞혀 보거라 이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겠는고 두째비야 도리를 도리는 한숨을 내쉬며 친구를 탓하듯 이렇게 탄식 하였습니다. 그래 바로 두째비로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며 상자 속에 갇혀있는 두꺼비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쓸모가 있겠도다. 라고 말한 뒤 임금은 도리를 중국 황제에게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중국을 향해 길을 떠나며 도리는 생각했지요. 중국 황제는 내 목을 베겠지. 두째비야 날 이 지경에 처하게 하다니. 북경 가까이에 도착하여 도리는 좀 쉬어가려고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치추 치추 그 후로 도리는 새 소리를 흉내내어 계속 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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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뇌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가 호위병에게 인도되어 중국 황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 옥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도 그는 다만 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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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뇌 일뿐 이었지요. 이때 도련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기가 바로 옥세를 훔쳐간 자라고 자백 했습니다. 이 신하의 이름이 바로 치추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대는 알아맞히는 데는 뛰어난 재주가 있구나. 황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고로 나는 그대를 내 궁전에 머물게 하겠노라. 도리는 황제의 말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조만간에 자기의 무지가 드러날 것이 뻔한 노릇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까닭에 그는 고향에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집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로다. 하고 황제가 말했지요. 하오나 저와는 상관있는 일이옵니다. 도리는 말했습니다. 바로 제 이 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옵니다. 물건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가는 이 코가 알아맞히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코 따위는 제게 필요 없사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리는 단숨에 자기 코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저도 여러분들 모두와 똑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벌을 내릴까도 생각했지만 생각을 바꾸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도리의 태도를 비웃었지요. 그러나 도리는 중국 황제 곁을 떠나오기 위해 단지 코 하나만을 잃었다는 것은 그리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척척 알아맞힐 줄 아는 제주라곤 하나도 없으면서 황제 곁에 머무르며 자신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에 비한다면 말입니다. 그리하여 도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알아맞춘다는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도깨비들은 무섭기보다는 재미있고 친근하기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도깨비라는 존재를 옛날 이야기에 자주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도 도깨비에게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램과 두려움 희망 등을 도깨비라는 존재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깨비가 우리 사는 모습을 친근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